김성환 평론가님 이거 안했다고 구독자분들이 댓글에 달아났어 허전하다 왠지 그러십니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죽겠습니다 진짜 죽겠다고 오늘 아침에 내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오늘 김성환 평론가님의 오늘 김성환 평론가님의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게 멋지냐 오늘 다른 방송국에 갔다 왔기 때문이에요 벌써 아침 몇 시입니까? 지금 8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에 이미 제가 옛날에는 제가 조금 과거를 얘기하자면 건설 현장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과 함께 이렇게 좀 활동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 한 탕 두 탕 이래가지고 탕 뛰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탕 뛰고 두 탕 뛰고 뭐 이렇게 하는 개념이 있는데 벌써 한 탕 뛰고 오신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은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런데 저는 TV 화면에서 지금 퇴출된 상태이다 TV 화면에서는 더 이상 저를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유튜브에서 나도 어떻게든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신수가 훤하시고 헤어스타일이 멋지시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살려달라는 겁니다 살려달라 스픽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아 살려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살려달라고 할 판인데 살려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그렇죠 살려줘요 좀 살려줘 이렇게 막 경로를 하시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어제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예상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 1면부터 쭉 보여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경향신문 1면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1면 보시면 제목 제목 글씨체가 오히려 조금 해요 제목 글씨체가 작은데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인데 사진이 다 말해주니까 그렇죠 제목을 크게 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뭘 크게 배치했냐 말씀하신 대로 사진인데 사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경특검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피켓 뜬 거 딱 나와 있잖아요 사실 이 신문은 이 메시지에 상당히 힘을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눈에 탁 뜨더라고요 여러 신문 가운데 경향신문이 가장 눈에 돋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겨레 1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1면은 사진은 똑같은 거 딱 썼습니다 그리고 제목 윤 대통령 최상병 특검 민심 끝내 거부 네 민심을 거부한 거다 한겨레는 약간 꼬장꼬장한 맛이 좀 있어 보니까 그렇죠 민심을 거부했다 딱 도장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향하고 한겨레는 어쨌든 간에 이 거부권 행사의 어떤 부당함에 대해서 방점을 딱 찍어놓은 그런 편집이지 않습니까 네 한국일보 1면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신문들이 윤 열 번째 거부권 또 대결 정치 수렁에 네 윤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휴 또 정치가 어떻게 되려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대결 정치가 되겠군 그리고 사진은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전 해병대 사령관하고 박정은 전 대령이 이제 같이 공처 출석한 거 이거를 실어놨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1면 보여주세요 동아일보 1면 제목도 윤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야당 전면전 그래서 또 싸우는구나 이런 느낌이죠 약간 뭐 동아일보 최근에 보도론자하고 비슷한 편집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사진은 뭡니까 김계환 박정은 요 대립구도 서로 째려보는 사진이야 그렇죠 요렇게 배치를 했고 중앙일볼면 보여주세요 중앙일볼면은 용산 특검 거부권 야당은 탄핵 시사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양측이 맞붙는다 요 느낌인데 사진은 이제 유도 선수가 나옵니다 태극마크단 제1동포 허미미 선수 네 20대 우리 20대 제1동포의 허미미 선수가 29년 만에 한국여자여도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인데 우리 요즘 그런 거 종종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신문을 열심히 들여다보다 보면 굉장히 곤란한 지면을 만들 때 그럴 때 꼭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를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 소식이 나쁜 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좋은 소식이고 희망이 되는 소식이죠 특히 이제 우리는 편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소식이죠 20대의 제1동포 스타 유도 스타 탄생했다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일보 일명 보여주세요 네 없습니다 저거 뭐야 뭐야 이거 없고 연금개혁 시간 일주일 남았다 연금개혁 중요한데 반도체 AI 미래 다시 설계 삼성이 뭐 사장인가를 바꿨다 저기 부사장을 바꾼 겁니까? 지금 뭐 잘 생각도 안 나는데 퇴직한 사람을 다시 데리고 와서 새로운 혁신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신문들이 뭐 걱정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삼성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데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한 거는 그 밑에 근데 그 사진도 우리 또 54세 골프 스타 골프 우승했다 최경주 선수 근데 이것도 어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 전날인가 일어난 일이거든요 아니 이거 사람들이 윤 대통령인 줄 알고 잠깐 헷갈릴 것 같아 뭐 글쎄요 뭐 54세 골프 선수에 대해서 저렇게 실어놓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일면 어떻게 저렇게 편집을 하냐 그리고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 어젠가 그젠가 우승을 해서 이분이 막 이렇게 물 세례 맞고 이런 거 이제 골프는 뭔가 이기면 물 뿌리고 이러잖아요 그 사진이 그 사진이 그쵸 다시 우수강해됐다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뭐 그 집념 뭐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미 사실은 지나간 뉴스인데 이분을 따로 인터뷰해서 왜냐하면 조선일보 독자층을 고려한 것인지 54세에도 불구하고 30년 습관을 바꿔서 시간을 되돌린 이러한 비결은 뭐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 독자층에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러한 뉴스를 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밑에 가야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눈에 들어오고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지면을 다 넘겨가지고 보여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네 네 조선일보를 막 넘기잖아요 다른 신문들은 넘기면 이게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했고 앞으로 난리가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제 의견은 어떻게 되고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가 쭉 있는데 그게 ABC지 그렇죠 조선일보를 넘기면 다른 얘기만 있고 한참 뒤에 가야 이제 뭐 마치 이제 일상 일상의 한 조각인 것처럼 이 거부권 행사한 것이 예전에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눈쪄가 우리 안전벨트 꽉 메고 있을게 니가 그러든가 말든가 우리도 그냥 우리대로 갈게 골프랑 칠게 가가지고 열심히 골프 쳐가지고 우리도 한 30년 좀 뒤로 갔으면 좋겠어 젊어졌으면 좋겠어 관심 없어 나 그렇죠 마음대로 어디 해 뭐 하시든지 말든지 뭐 찢어먹고 마음대로 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약간 그런 뉘앙스의 편집이다 저 별로 다루고 싶지 않고 보여주고 싶지 않다 맞아요 조선일보에 그런 마음이 드러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일단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나를 잠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신문들의 구체적인 보도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렇죠 거부권 행사했죠 거부권 행사하고 제가 마침 김민아 평가가 계속 TV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마침 TV 출연하고 있는 사이에 그 시간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딱 나와가지고 거부권을 왜 우리가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쫙 이렇게 기자회견처럼 브리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지켜봤었는데 어찌됐든 예상 그대로 우리가 어제 아침에 고속자분들께 설명을 드렸잖아요 국무회의 오전에 열리는 국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를 하는 자리에서 제2 요구를 건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시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가 나올까 한 몇 시쯤일까 막 이걸 국리를 했는데 결국은 그래도 신문 만드는 시간 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한 4시가 조금 안 돼 3시 반쯤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조목조목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조목조목 틀린 얘기를 조목조목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특권 구성이 야당 주도로 이루어지는 점 뭐 이런 걸 문제로 들면서 헌법소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의 제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이미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바직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주장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정부는 최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국회 28일에 본회의 예정돼 있는 거죠 그렇게 본회의에서 예정이 돼 있는데 실제로 열리는 것인가는 김진별 국회의장이 또 여느냐에 달린 거죠 설마 안 열겠어 진짜 여는 거죠 네 진짜 깨지는 수가 있다 정말 여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막 수박이네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던데 여는 겁니다 맞아요 안 열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이때 국민의힘에서 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게 되면 거부권 행사가 무력화되고 뭐 만약에 그거보다 더 적은 이탈표가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더 이상 최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이런 운명을 맡게 되겠죠 제가 조금 더 이 정진석 실장이 한 얘기 중에 우리가 앞으로 얘기해야 될 것을 위해서 조금 부연 설명 드리면 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건 이건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상권분립에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데 대통령이 임명해도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사법 시스템에 수사 대상인 사람이 수사 검사를 고르는 건 괜찮아 그러면 검사를 고르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특검제도가 여야가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는 조항은 헌법 어디 있습니까 그럼 헌법에는 없죠 헌법 정신이 그렇다고 우기면 뭐 법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뭡니까 그리고 따라서 제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공수처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특검도입 주장하는 거는 민주당이 공수처의 존재 이후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다 자기 부정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어디 가면 늘 드리는 말씀이 가령 그러면 기획재정부는 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었는데 민주당 정권에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을 왜 반대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끝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그리고 또 뒤에 한참 얘기하겠지만 공수처 수사에 대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뒤에 다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언론 브리핑을 하도록 했는데 법상 금지된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장을 했는데 자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그냥 그 바로 직전에 김경수 지사 결국은 구속시키게 만들었던 드루킹 특검 거기에 드루킹 특검법에 13종과 31종과 아니다 13종과 같은데 내 기억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 똑같은 조항이 들어가 있어 그럼 자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을 얼마나 많이 공격했어 그렇죠 그리고 그 조항 자체가 피의사실 왜 왜인데 그래가지고 어제 정지선 비서실장이 그 소리를 하고 있더만 피의사실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그 조항을 자기네들 보기에도 찜찜하잖아 왜냐면 다른 특검에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조항만 문제 삼기 뭐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더 웃기고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 때 피의사실 공표 못하게 해놨더니 알 권리를 위해서 다 풀어놨잖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다 브리핑 해주고 있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왔다 이 문장도 어제 우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4건이나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이 통과가 됐고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 때는 제2호구권도 무력화됐어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국 이제 그 특검도 사실 해보니까 또 알맹이 없었죠 근데 이것도 문장에 함정이 있어요 13회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어제 또 있었던 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장 오동훈 변호사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국회 법사위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어제 또 입장을 낸 게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씨라고 보조를 맞춰서 똑같은 입장을 냈는데 고발인이 수사할 기간을 선택하고 수사 대상과 범위도 직접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였고 지금 이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검찰의 후속 수사가 예정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 특검을 도입한 전례는 없다 이런 취지였는데 진짜 미쳐버려 아니다 뒤에 다 설명드리겠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빨리 보여주면서 근데 어차피 구체적으로 정말 그렇다라는 거를 오늘 다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 저먹 저먹 그렇죠 저먹 저먹 왜 거짓말인지 반박을 해주겠다 그렇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네 하나도 맞는 게 없다라는 게 오늘 신문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거부권 행사의 맥락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단 나온다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경향신문 1면 다시 보여주세요 경향신문 1면 기사 보시면 네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거부권 제목이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핵심은 이게 방탄 거부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에도 윤 대통령이 자신도 수사 세상으로 열어둔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방탄 거부권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 3면으로 가면 경향신문 3면 보여주세요 네 경향신문 3면 보시면 변화여고 민심 끝내 외면 협치의 문 막아버린 방탄 거부권 방탄 거부권 방탄 거부권인 거예요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김건회사 특검법에 의해서 자신과 가족의 의혹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활용한 방탄 거부권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야당과 협치문이 닫히면서 임기 3년 차에도 극한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이 고위관계자라고 얘기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 특검 거부 이유를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여야 합의부제 현재 진행령인 공수처 수사 야당의 특검 추천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위관계자가 기자들한테 또 똑같은 얘기했다고 하네요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은 이 법안에 대해 제 요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안 하면 직무육이다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한 건 열심히 뭐라고 해야 돼? 안 하면 직무육인데 그럼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돼? 한 거는 뭐 직무를 글쎄요 한 거는 뭐라고 말해야 돼? 직무 과잉인가? 난 모르겠습니다 뭔지 참 나 하여튼 대통령은 헌법수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 헌법수호자라는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헌재 재판관들이 얘기를 했어요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이 헌법의 최종적인 어떤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유지됐고 그렇지 않은 상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탄핵이 된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럼 탄핵 소추 상황까지 본인이 생각하고 지금 방어막을 친다는 얘기네?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평론가로서 네 그런데 어쨌든 이 방탄 거부권이라고 하는 이 얘기의 핵심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미 김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연이어서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선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는데 최상장 특검법은 윤 대통령을 수사세상으로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연거푸 거부한 거는 가족 방어용으로 헌법상 권한을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이 기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이야 그게 그렇죠 헌법을 수호하는 거야 윤 대통령의 논리에 따르면 그렇죠? 웃긴 거죠 그런데 그런 헌법은 우리가 만든 적이 없거든요 87년에 그리고 이러면서 사실 협치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일상화되면서 정치적 부담이 쌓여가고 있는데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또 국민의힘을 배제한 법안 강행 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면 원래는 야당 독주다 이런 비판이 지금 원래는 힘이 실릴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야당 독주라는 부담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법안을 처리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사용하니 오히려 야당은 힘이 없고 대통령은 강해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오히려 대통령이 그렇게 비판하는 뭐가 합의가 안 되고 협치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거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야당이 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기대임 덕이나 이런 것도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이게 재의결 분면이 되면 이탈표의 규모나 이런 걸 놓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 기사에 보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더라도 표 차이가 중요하다 이탈표 숫자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뚝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보는 정치적 손해가 엄청나요 윤 대통령도 그런데 왜 하고 있냐 방탄을 위해서 한다고 밖에 설명이 안 된다 이거지 뭐 그런 얘기고 자기 맘이지 뭐 지금 뭐 대통령 놀이에 빠졌다고 칼럼에 버젓이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방탄밖에 없어요 한겨레 일면 보여주세요 한겨레 일면도 아까 보셨지만 네 민심 끝내 거부지 않습니까 근데 민심이 아니라잖아 아니라는데 최상민 특검이 민심이 아니라잖아 민심임을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이번 총선 결과를 봐도 그렇고 뭘 봐도 민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 물어보란 말이야 선거 때 최상병 특검이 민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론조사를 결과를 좀 누가 발표해 줬으면 좋겠어 진짜 그런 걸 하면 아니라잖아 여론조사 업체를 못 믿겠다고 하겠죠 여론조사 업체 뭐 이 사장이 뭐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여론조사 업체를 없애버리려고 덤빌 거다 악수색하고 그럴 거 같아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명 기사에도 보면 방탄 거부권이라는 비판 자처한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을 수사하는데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추천 임명하는 게 맞겠느냐 라고 기자가 물어봤대요 네 기자가 안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니까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데 대통령이 그러면은 특검을 고르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동문서 답했습니다 대선은 씨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의 외압 부분은 수사당국이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야 될 영역이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외압이 있다 그러면은 네 말이 맞는데 외압이 없으니 대통령이 외압이 증명된 건 아니지 수사를 해봐야겠지 그거를 수사가 안 됐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외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증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라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공수처에 수사 맡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여당 인사가 더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거기서 추천한 인사가 둘 다 여당 인사가 추천한 인사였어 근데 대통령이 둘 중에 하나를 지명을 했어 그래가지고 인사청문회 통과하고 그것도 인사청문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 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어 공수처는 그건 공정한 기관이에요? 공정과 상식이겠죠 네 그러면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모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겠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상에 공정이냐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어떻게 가능해 그렇죠 다 자기 손으로 임명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근데 수사기관이 어떻게 야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변협이 네 명 추천을 해서 네 중에 둘 골라 둘 올리고 둘 중에 또 하나를 대통령이 고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순환 논리인 게 순환 논리인 게 보세요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일 수 있는데 대통령이 검사를 고르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를 지금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네 말은 전제가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근데 그 수사는 그러면 그 수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하려면 역시 또 순환 논리에요 순환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하지 않은 존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수사를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가려내려면 그러면 특검해야지 그러면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지를 가려내는 수사를 특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또 대답하겠죠 그러니까 그걸 가려내는 것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공수처에다가 야당이 아니잖아요 만들자고 했잖아 공수처에다 맡겨 그러니까 이것을 순환 논증의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논리학 시간에 논리학 수업을 들으시면은 다 깨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기사에 거기 보면 그 좀 보여드리면서 아주 시간이 우리를 너무 많이 줬어 한결의 3면을 보여주세요 3면 한결의 3면을 보여주시면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무리수를 왜 두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수사 외화부 의혹 정권 치명타 우려했나 그러니까 수사를 하면 정권 치명타가 되는 거냐 아니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사단장한테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근데 왜 대통령실이 거기 끼어들어가 가지고 왜 거기서 논의를 하고 그냥 사단장한테 책임 물으면 될 거였던 거 아니야 그렇죠 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근데 아니 대통령실은 거기 압력 넣거나 행사하지 않았다면서 그럼 그냥 특검으로 가자고 그렇게 국민들이 원하면 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주 말끔하게 끝나는 거를 뭘 그렇게 힘들어 이 무리한 거부권 행사는 결국 수사하면 뭐 나와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이 점점 커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특검이 도입돼 윤 대통령 경로설 등 최상경 사건 윗선 개입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특히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정권의 치명타라는 얘기가 뭐 하다못해 공직기관 비서관 하나 뭐 구속이 되거나 뭐 구속도 사실 안 될 수도 있겠지 이런 상황으로 뭐 인신구속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재판은 그냥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선에서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방어하고 버쩍 뛴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에 뭔가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씀 드리면서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이 최상경 특검법 거부권의 위원성과 관련된 토론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발제자로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서 주장을 했습니다 네 중대한 사법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거부권 행사는 탄핵 청구에 인용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뿐만이 아니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대통령 법률안 제2요구권의 헌법적 한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름도 있어요 김선화 법제사법팀장이 쓴 보고서래요 입법조사처에 이렇게 써있답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견이 담겨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의 이유가 첫째 사법방해의 목적이 있다거나 둘째 사법방해까지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본인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하는데도 그러한 이유가 핵심이어서 행사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헌법상에 어떤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은 저해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인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법조계에서도 그러면 탄핵심판이 청구되거나 했을 경우에 정말 가정을 하면 열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 그 자체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탄핵사유가 하나씩 쌓여간다는 얘기네 달리 말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온다 지금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기 편 너무 편의주의적 편의주의적 사고방식 아닌가 나한테 거부권 행사 권한이 있으니 헌법상 보유된 권한이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써도 괜찮다 아니 그러면 독재자를 하지 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게요 근데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랬는데 약간 독재자 적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참회 그냥 헌법 바꿔버립시다 개헌해버립시다 그냥 어떻게 바꾸죠 국민이 바꾸면 되잖아 국민이 권력을 받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 그 뭐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대통령과 관련된 측근 문제라든가 거부권을 제안하고 거부권을 제안하거나 등등 뭐 뭐 그렇게 하든가 뭐 논의를 참회 그냥 바꿔버립시다 네 뭐 바꾸시죠 그러면 김성환 평론가님이 네 국민들이 바꾸자 그러면 바꾸는 거지 헌법은 국민이 만드는 거니까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국민이 주지 않은 것들을 나는 받았다고 막 주장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데 국민이 못하게 해야지 그러게 말입니다 그 거부권을 제안적으로 행사하는 거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한해에 네 번씩 거부권 행사 지금까지 열 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한해에 네 번씩 거부권 행사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 그것도 이제 법 쪽에서 지적을 하는 바에요 그게 거부권은 그러니까 헌법상 권리라고 해서 마구 행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 일종의 내재적 한계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제안적으로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미 확립된 법리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왜 새로운 어떤 그런 이론과 새로운 트렌드를 갖고 와서 왜 이러는 거냐 이게 정당은 안 된다 어디 새로운 유행을 어디서 배워 오셨나 근데 미국이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미국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바이든도 그래가지고 어떤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백 개씩 행사해도 탄핵이라고 얘기 안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째 거기는 미국이고요 둘째 둘째 그 대통령들이 거부권 행사한 거는 정책에 관한 거지 자기가 수사받을 자기 측근이나 배우자가 수사받은 특검에 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 가지고 지금 동아일보 동아일보 3면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실이 된 특검이 거부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다 왜 문제인지를 더욱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네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대통령실이 이렇게 주장했대요 일방적 특검 상권분리 파괴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건데 제가 소개해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대목은 정진석 실장이 특검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신문이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 실장은 브리핑에서 헌법을 9차례 언급했다 고위관계자 발언까지 포함하면 모두 12차례다 헌법 수호자인 윤 대통령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깔렸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고 너 오늘 저 거부권 행사할 때 나가가지고 얘기할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 내가 얘기한 다음에 막 받아 적는 거야 비술책이 헌법 수호자로서 막 그거 받아 적어가지고 갖고 나왔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헌법을 대통령이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동훈 공수처장 임명안을 이날 재가한 것도 하필 이날 재가한 것도 선 공수처 수사 후필요실 특검론에 힘을 실은 거다 네 근데 마침 어제 또 임명했잖아 그래 그걸 이렇게 허허실실 공수처장 이걸 뻔히 들여다보이는 방식으로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정당화 되려면 벌써 훨씬 전에 공수처장이 이미 임명된 상태에서 그렇죠 공수처 수사를 믿어보자 이렇게 해야지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서 자 공수처장 임명했어 자 임명했어 자 자 이제 빨리 가해 자 이제 할 거야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지 임명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타조가 모래에다 머리 박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를 보면 법무부가 입장된 거에 대해서 법무부 민주당의 특검 추천권 독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정신인가 몰라 이런 판국에 오염이 왜 끼어드는지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법무부가 이렇게 주장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론을 펴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든 적이 없고 또 역대 14번의 특검 중 6건이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을 특검으로 이어간 사례였다 이렇게 발언을 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무부가 여야 합의 없이 후보 추천권을 민주당이 독점하게 한 특검법은 상권분리 원칙이 위반된다고 한 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권력 핵심 권력이 중심에 있는 사건일수록 여당이 특검 추천해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배입 의혹 특검법을 예로 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민주통합당이 야당이었는데 특검을 추천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론 사례인 거고 이 밖에 최순실 특검법 그리고 드루킹 특검법 다 야당이 추천했다 특검 언론 브리핑도 최순실 특검 등 과거 특검 때 다 수사상황 브리핑 조항이 포함됐다고 민주당이 반론한다 이 기사 내용인데 훨씬 더 자세하게 쓴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사면 보여주세요 제목 수사 중 특검 불가 윤 대통령 팀장 맡은 세수실 특검이 있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십수번은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당신이 자기가 검사 시절에 가서 수사 중인 상황인데도 검찰이 수사 중인 상황인데도 특검이 구성이 돼서 거기에 수사팀장으로 가서 자기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인데 근데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검찰이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특검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상검분립에 위반되는 겁니다 나는 헌법 수호자로서 못해 그러면은 박영수 특검 할 때는 헌법을 막 짓밟으셨네요 그때는 그러네 그때는 근데 검사 입장이셨기 때문에 헌법을 짓밟았어도 되고 이들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해야 돼서 이러시는 건가 국민을 바보로 하나 봐 국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바보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우기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 대통령이 아무리 사실 뭐 무지하고 어쩌고 얘기를 해도 뭐 10초 기억력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이잖아 그럼 자기가 과거에 무슨 일을 벌였는지 뭘 했는지를 너무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몸으로 자기 몸에 새겨져 있는 이력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아니라고 막 씻어내고 부인하고 있잖아 지금 더군다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한 거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검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검사를 하는 동안에 수많은 특검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리고 특검이 어떻게 처리됐고 어떻게 됐는지는 검사들이 엄청나게 그 더듬이를 세워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을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보통 수사하면 특검의 역사를 다 알 거에요 검찰이 수사하는 가운데 특검이 구성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이 구성이 되면 수사검사를 뼈벅 올려가지고 특검에다 갖다 넣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중수부에도 있었고 대검 연구관에도 있었고 핵심 부서에 다 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를 모를 리가 없는 게 이 기사를 보면 다 역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2003년 대북송금 특검법은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자민련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했고 2012년 내곡동 특검법도 여당인 새누리당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고심 끝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특검법이 합의 처리됐다고 주장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설례를 만들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법이 부당하다는 주장 과거 사례를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박근혜 최서원 국정농단 특검법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국회를 통과했고 2018년 드루킹 특검도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수사가 미진한 경우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국 경찰 수사 중에 도입이 됐다 그 다음에 이 특검 추천권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정농단 특검 때도 야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특검 추천했고 드루킹 특검 때도 변협 추천 4명 가운데 2명을 야당이 추려서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다 왜냐 두 특검이 수사하려던 의혹에 여당과 청와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에서 여당을 배제했던 거다 또 언론 브리핑 조항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법 이후 드루킹 특검법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 모두 언론 브리핑 조항이 있다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맞기도 하고 민주당은 바보지 왜 드루킹 특검을 받았어 고장 거지 근데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특검을 받아가지고 김경수 전 지사 날려버린 거잖아 그런데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명분을 얘기하자면 아니 그러니까 뻔뻔하냐면 이렇게 뻔뻔하라고 철면피가 되란 말이야 아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존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괴물이란 얘기 아니에요 괴물 괴물이네요 자기네가 하고 자기네가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럼 민주당이 황당한 사람들이죠 민주당이 그걸 정치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또 국민 여론을 통해가지고 그 정도 압박을 받았을 때 수용을 했던 게 바보같이 느껴질 만큼의 지금의 지금 여당이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심한 상황이고 동아일보 사면을 보여주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재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로 돌아오니까 근데 저도 그렇지만 이탈표 17표 나오면은 재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설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17표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서 오?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제목이 안철수 김웅 의원 유희동 최상병 특검 찬석 표단속 비상 지금 일단은 안철수 김웅은 다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유희동 의원까지도 난 찬성표 던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탈표가 일단은 세 표가 나왔잖아 근데 지금 일단은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윤재혁 전임 원내대표까지 나서가지고 표단속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용심상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낙천 낙선자들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 우리 이탈표 없을 거야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직후에 유희동 의원이 나는 생생각이 탄성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특검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 법리적으로도 특검법을 수용했을 때 여권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낙선자들이 지금 58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58명인데 낙선한 한 수도권 의원 말이 되게 의미심장해 나는 소신대로 양심에 따라 투표할 거다 찬성 가능성은 열어뒀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나 이제 굴레 들어가지 않아도 돼 난 내 소심껏 투표하겠어 아니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잖아 국회의장 뭐 투표할 때도 할 것처럼 하다가 맘 맞고도 모르잖아요 낙선 의원들 중에 양심에 따라 표결하겠다 이탈하지 말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다가 제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표 단속도 쉽지가 않다 그런 점에서 난감한데 하지만 여당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추가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전현직 원내지도부가 힘을 닥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근데 해외 출장조사로 파악된 의원의 두세 명의 출장도 취소를 시켰다 해외 출장도 취소시키고 일종의 2호 담당제인가 신고해라 두 명씩 나눠서 감시시키고 그리고 대통령도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말 낙천 낙선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과 오찬가진데 이어 당선인들과도 꾸준히 식사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이탈표 방지 등 윤 대통령이 여당에 대한 영향을 유지하는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향신문도 사실은 기사가 있어요 이건 준비는 안 했지만 재표결 통과하려면 여당서 최소 출표 나와야 표단속에도 당일각 대통령의 뭔가 보여줘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라면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하고 거의 대동소위한데 국민의힘 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당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가 어떤 내용의 맥락에 들어 있냐면 불안하다라는 맥락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유희동 의원 저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출석을 과연 다들 성실히 할 것이냐 라는 것도 불안하고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뤄진다는 것도 이것도 불안한데 국민의힘 하위원이 대통령에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한다 이런 얘기도 한다 지금 낙선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극적 저항을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바빠가지고 그날 마침 뭔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병원에 가서 눕는 거야 그러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소극적 저항이거든 근데 그러면은 네 너무 티가 나잖아 저항했다는 게 점심때 술로 먹어가지고 잘못 눌렀나봐요 이렇게 근데 이 참석 출석자 명단이 나오니까 나중에 배신자로 찍히면은 그냥 참석하지 않은 걸로도 배신자로 찍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적극적 저항의 의미로 보자면 출석을 해야 일단 그렇죠 출석하고 난 다음에 은연중에 표를 그냥 그렇죠 쓱 하고 던져버리는 거죠 네 나중에 가서 이제 술에 취해갖고 그랬다고 하는 거죠 점심때 반주로 그래가지고 열일곱표가 이탈표가 안 나오더라도 이번에 열표가 이탈표가 나왔다 그러면 끝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 하죠 그러면 경로에서 뭐 하기 아 공공기관장 자리 있잖아 그거 다 뺏어버리는 거야 그거 다 주기로 약속하고 다 했다잖아 그것도 있지만 당권의 향방에 대해 더욱더 민감해지겠죠 아 그럼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나오겠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뭐 마음을 돌려서 회유해 보려고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일보 3면 보여주세요 한국일보 3면 보시면은 여당 이탈표 막아라 단속모드 야당 낙선자 잡아라 포섭 시동인데 마치 이제 대립하는 것처럼 기사가 딱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그대로지만 네 여기서 좀 주목한 대목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대목이 있냐면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렇게도 얘기를 했대요 낙선자 가운데 17표를 끌어오는 게 이제 막 국회에 들어오는 의원들의 8표를 끌어오는 것보다 쉽지 않겠나 일단은 재표결의 화력을 올인해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2대에 다시 추진하는 게 좀 더 쉽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8표니까 그때는 이탈표 기대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지금은 17표니까 훨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민주당 내 어떤 견해는 아니야 그 17표는 낙천 낙선 뭐 이런 사람들에서 오는 17표고 그래서 의지가 없는 별로 없는 사람들을 잘 접촉해가지고 잘 설득하면 땡길 수도 있는 표지만 지금 22대에 가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8표는 굉장히 또 이게 성격이 다른 8표일 수도 있어가지고 잘 생각을 해봐야 해 박주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찬성이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 7, 8명은 선정해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민주당은 지금 물밑작업을 지금 그렇죠 화력을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게 이런 기대가 또 있어서다 그래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심할 수 없고 방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지켜볼 대목이다 지켜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이제 사설을 잠깐 소개해드릴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한 신문들의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설은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 뭐 설명드리기는 뭐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렇죠 특검법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없었지 한 군데도 특검법 반대한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한 군데도 없잖아 그런데 오늘 신문 아주 괘씸합니다 어떤 게 괘씸하냐면 우리가 근데 기대하는 반이 있지 않습니까? 한겨레 사설 제목이래요 윤 대통령 결국 최상병 특검법 거부 국민 두렵지 않나? 이렇게 써야죠 사설을 경향신문 윤 대통령 최상병 특검법 국민과 맞서는 권력 사유하다 사설 제목이래요? 좋잖아요 동아일보 경로설엔 입국 다문체 특검 거부 이해 바랄 수 없다 그렇죠 이것도 역시 뭐 그렇죠 뭐냐 도대체 설명도 제대로 안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누가 이해해주냐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에 조선일보 앞에 하기 싫잖아요 지금 하기 싫은데 또 이제 대청정실하고 요즘 말로 맞다이 하긴 싫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아니잖아요 제목이 민주당 특검만 법리 안 맞지만 안 맞지만 국민이 의문 가진 것도 사실 네 그래서 그게 사설 제목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뭔 놈의 사설 제목을 그따구로 만들어? 그래서 이거 너무한데 민주당도 너무한데 대통령도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거거든요 아니 무슨 아니 사설 제목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제목 제목도 괘씸하지만 내용도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사설 제목 안에 그렇죠 내용도 뭐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도 이게 왜 민주당의 특검이 잘못됐는지를 대통령실 논리를 그대로 써놓고 그럼에도 다수 국민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고 있다 수사회합이 있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정보외당도 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특검에 찬성하고 있지 않느냐 법리만 앞세워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사건 처리 과정을 직접 투명하게 설명을 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병대 자체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과정은 여전히 물투명하게 남아있다 는 등등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중앙일보에 비하면 조선일보 양심적인 겁니다 중앙일보 사설 대목 왜 또 중앙일보 사설 대목 최상병 사건 일단 공수처 수사부터 지켜봐야 오 야 확실하게 코드 딱 맞췄네 그렇죠 사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코드를 딱 꽂았네 그렇죠 아주 괘씸한 신문이다 중앙일보 오늘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앙일보 괘씸했다 그 다음에 이런 괘씸한 가운데 그러면은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대로 공수처 수사 믿을 만한 겁니까 지금 공수처 수사 잘 되고 있느냐 네 개항신문 2면 보여주세요 어제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질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둘 다 출석을 했는데 불발됐어요 아니 근데 김계환 사령관 진짜 비겁한 사람이야 네 왜 불발됐느냐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거부했잖아요 그렇죠 대질조사를 거부를 했습니다 대질조사 그러니까 따로따로 불러서 일단 조사를 하면서 대질조사까지 해보면 그러면 vip 경로서를 박정원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한테 얘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진원지이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뭔가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고 혐의를 빼라는 거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vip와 경로했대 이 박정원 대령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김계환 전 사령관이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 표정이 어때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어디서 들었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고 박정원 대령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갈래로 막 확인하면 확 그냥 이게 국면이 달라질 수 있잖아 대통령실은 우리는 그런 적 없거든 대통령도 나는 뭐 질책만 했어 그것도 엉뚱한 얘기 하면서 동문서 답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김계환 사령관이 박정원 대령 앞에다 놓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김 사령관이 거부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하여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준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대질을 거부한다 웃긴 사람이죠 이게 아니 대질조사가 해병대에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똑바로 처리하지 않는 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 해병대 예비역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해병대에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사건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질조사에 나서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거지 대질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의문이고 그 다음에 이 기사에서 또 좀 주목하고 싶은 게 공수처가 대통령실 제2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와 관련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외합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경로서를 확인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데 공수처가 이거 할 거냐 저는 주목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를 끝내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그쵸 이후 중앙지검이 최상병 수사 외합 의혹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막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다른 결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얘기도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 최근에 군검사 도배르만 봤거든요 역주행에서 거기 나오는 군인들이 김기환 사령관처럼 얘기하더라고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난 수사를 받을 수가 없어 이렇게 뭐 그러니까 군의 모든 걸 헌신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하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를 그러니까 찔렸을 때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찔리나 보죠 찔리나 봐요 찔린 거지 말한 거를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진짜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말해 그런데 그러면 공수처가 대통령실도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냐 어제 JTBC가 보도를 했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JTBC 보도한 걸 보면 단독 이래가지고 대통령 소환조사 동의 여당 역으로 뺀 문장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오동훈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인사청문보고서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거잖아요 통과가 안 됐어도 했겠지만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통과 과정에 이 원래 인사청문보고서에 문구가 있었던 거를 최종 보고서에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 청문회 과정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가 일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시 공수처의 소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취지의 답이 있었거든요 도대체 웃기고 있어 법에 있는데 무슨 소환 대상이 된 거 안 되고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해 처음에는 공수처 대통령인데 처음에는 아니라고 하다가 오동훈 공수처에 자꾸 물어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물어보니까 일반원 쪽으로는 대통령도 소환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래 여야 간사가 이 내용을 보고서 본문에 넣는 걸로 합의를 했대요 그런데 최종 채택된 보고서에는 이게 각주 형식으로 들어갔는데 민주당 법사회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 측이 돌연 해당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이 삭제된 내용은 국민의힘 측이 제안한 초안에도 포함이 돼 있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질문을 했던 박용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일 아침에 특정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외부 압력이 작용한 거 아니겠느냐 신인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은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뭔가 나선 거 아니겠어라는 뉘앙스로 답을 했는데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쪽에 아니다 동료 의원들이 강한 문제 제기를 해서 재논의를 한 것이고 결국 합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 과정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동료 의원들은 그런 강한 문제 제기 왜 했습니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문제에 대해서 그 초에 거기다 문구를 넣냐고 그렇죠 동료 의원들은 그렇죠 동료 의원들은 왜 넣습니까? 그럼 그거를 그래 말도 안 되는 거고 헌법수호 책임을 지고 헌법수호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이야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면 수사할 수 있는 게 헌법수호를 하는 거지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냐면 벌써부터 임명되기 전부터 인사청문보고서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면 그러니까 말이에요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보장이 있느냐 의문이고 그 다음에 한겨레 구면 보여주세요 이게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지금 핵심적인 초미의 관심사는 김건희와 수사인데 네, 뒤올 때 그 책 주었다는 사람 그렇죠 김건희 받은 책 주은 주민 조사 법무변호사가 저렇게 얼굴을 딱 드러내고 내가 주은 책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사진 딱 그렇게 찍은 거 싫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의 의미에 대해서 한겨레가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가방 이전에 책과 전통주도 선물했다고 했는데 저 권 변호사가 그 책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쓰레기장에서 그런데 이 서적이 최 목사가 선물한 책이 맞다는 게 확인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품 가방만 대통령 기록물로 선택적 보관했다는 얘기가 되고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이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실 대통령 기록물로서 보관을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가방만 보관하고 책은 버렸느냐 아니 책보다 더 비싼 양주 있잖아 40만 원대 그거는 어디 갔어 모르죠 그것도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해야지 지연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마쳤어 그거 모르죠 네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튼 이런 거냐 그런데 이 선물 중에는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 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그간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해명 당시에도 명품 가방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고 국가적 보전 가치가 있다고 하기도 어려워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 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사에 인용된 코멘트가 있어요 장동협,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동협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합니다 아크로비스타에 버렸다는 책들 특히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야말로 진짜 대통령 선물에 가깝다는 점에 비춰보면 디올 가방을 대통령 선물로 보관하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 대통령실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설명해 그러니까 이 책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디올 백을 보관했다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의문이 실릴 수 있고 왜 디올 백만 보관해 그렇죠 직접 대통령, 그것도 한정본이라며 그렇죠 그 보관을 안 했다면 사인까지 해가지고 준 거 보관을 안 했다면 그 백은 사용했습니까? 어 사용했다면 받은 겁니까? 이렇게 된다 양주, 스탠드, 갓 이거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또 우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양주는 사실 또 받았다면 마셔도 된다고 주장할 거예요 마셔도 된다 음식이나 뭐 이런 거는 마시거나 먹는 게 상할까 봐 가능한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이걸 제대로 수사할 거냐가 의문인 상황에 근데 검찰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거 똑바로 수사하겠습니까? 의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니 근데 24일 날 이번 주말 지난 아니다 이번 주 중으로 부장인사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부장인사도 나오고 할 건데 어떻게 되나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런 와중에 그런데 동아일보 12명 기사 보여주세요 네 검찰 인사만 하는 게 아니고 경찰 인사도 한다 경찰 인사도 하는데 뭐 인사하는 게 특이한 일은 아니지만 이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코멘트가 나와요 최근 검찰 인사에서 이른바 친윤 검사장들을 핵심 수사 지입으로 전진 배치한 것처럼 경찰에서도 비슷한 기류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가 경찰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고 경찰도 장악하게 더 장악하는 인사가 이뤄질 거다라는 얘기 나온다는 거고 경찰이 또 수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많죠 많은데 다 무혐의 처분하고 다 했잖아 지금까지 개건회사 관련되어 있는 거 허위 이력부터 시작해서 다 무혐의 처분했잖아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딸과 관련된 허위 스펙도 다 무혐의 처분했잖아 그리고 업무상 업무상 치사 과실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 드린 최상명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게 있죠 이거 이렇게 쥐고 가면 뭐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고 하필이면 지금 이제 이거는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치안감 6명으로부터 인사검증 자료를 제출받았대요 최소 2명에서 3명이 이달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상 가운데 김봉식 경찰청 수사국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치안정감 중에서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는데 7월 중에 차기 경찰청장 내정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청장감을 지금 승진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는데 이 중에 이미 보수정부에서 정보국장을 지냈던 인물도 껴있고 이래서 이미 인사검증은 다 청왕검증을 하겠네 그렇죠 인사검증은 다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 경찰청장은 이미 어느 정도 가득이 잡혔다고 볼 수 있고 민정수석을 이래서 임명했네 검찰하고 경찰 인사를 내려고 이 기사에서 이 기사에서 하나 더 확인되는 게 김광호 전 청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김광호 청장만 정직당했다 정직당했다 동화예보 사설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세요 동화예보 사설 제목 이태원 참사 책임 김광호 정직 566일이나 걸릴 일인가 이게 정직이 됐는데 왜냐하면 지금 기소돼서 정직된 거잖아요 기소가 근데 566일 걸려가지고 이게 정직이 나올 사안이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검찰이 침대축구에서죠 수사심의가 돼야 된다고 거기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봐야 된다고 이거 누가 침대축구 했습니까 이현석 검찰총장이 침대축구 했죠 검찰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 놓고 또 이현석은 뭐 헛소리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 믿을 수 있느냐 검찰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는데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공수처 검찰 경찰 수사 지켜보자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오늘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서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자기는 계속 추난할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은 집에 가죠 아 오늘은 집에 가요 아 그럼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초조해져가지고 지금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언제부터 그렇게 초조했다고 그래 아니 어렸을 때부터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서있으면 초조해져요 혼날 것 같아서 하여튼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총정리를 한번 하셨길 기대하겠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실의 특검법 반대 논리는 거부권 논리는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 응징하자 이래도 되는 거냐고 국민을 바보로 하냐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저는 김민하였습니다 네 살려주십시오 저 김성환이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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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